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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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정질문은 지난 전임 시장과 시장 권한 대응에 집행해왔던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그런 시정질문이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거고 민주당에서 그런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번 시정질문이 다행히도 신임 시장에 대한 신상 털기라든가 발목 잡기 이런 문제점들은 지적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사상 초유의 야당 시장, 여당 의회의 체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10명이 집중 질의에 나섰습니다마는. 어떤 치열함이라든가 또 예리함, 방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부분들은 찾아볼 수 없었고. 좀 아쉬웠다. 한마디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었다라는 게 총평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다고 하는데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네, 일단 야당 시장 취임 후 첫 시정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의미가 컸고 이번 회기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보궐선거 때 혼탁했던 의혹 공방들은 자제하기로 약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초당적인 협치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 검증 차원의 시정질문으로 가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반루프와 같은 관련해서 실체가 없어서 사후 검증 예정에 있고요. 눈에 띄는 시정질문은 기재위의 노기섭 의원의 요즈마그룹 창업펀드 관련입니다. 어쨌든 신임 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고요. 우리의 목소리도 많았었죠. 그래서 이 노기섭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시의회의 사전 승인받지 않은 문제점과 구체적 해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의회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네, 그리고 또 신임 시장에 대한 배려의 차원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부산의 지역 현안들 굉장히 큰 현안들도 많고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여야의 어떤 초당 지역 협치 늘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조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와 시의회 모두 초당 지역 협치를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은 초당 지역 협치 과제 중에 첫 번째 과제이고요. 그리고 가득 신고한 조기 건설과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그리고 북항 재개발 같은 부산 미래 100년을 자지우지할 핵심 사업에 대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협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협치에 전적으로 임하실 생각이신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부산의 정치 지형을 한번 보면 사실상 협치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구도입니다. 이게 시장과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행히도 부산의 미래 발전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고요. 방금 우리 조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야 모두 가득 신고한 건설이라든가 2030 엑스포 유치라든가 북항 재개발 이런 데서는 한몫 소리를 내고 있다는 그런 뜻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 지방선거 이게 기간이 좀 변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남은 기간 의회 역할, 계획 끝으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김진옥 원내대표께서 해주시죠. 지금 보면 모두가 부산이 위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극복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요. 지난 보궐선거에서 부산시민들께서 보여주신 민심의 결과 이걸 우리 부산시의회가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대립적 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력의 관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의회가 그걸 잘 명심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위기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시정 불안정,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런 부분에서 부산시의회가 그 중요한 역할을 또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초당적으로 같이 협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끝으로 얘기해 주시고 마치도록. 그렇습니까? 올 한해 최우선 목표는 코로나 극복이죠. 그리고 민생회복. 그리고 부산시민들의 일상을 되찾아드리는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함께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력하고 협치해서 방역과 경제 민생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끝으로 장기 포류하고 있는 사업들이 100여 개가 넘습니다. 부산시 사업이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추진될 수 있었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으로도 부산시의 무관심으로 공예전만 거듭해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소국 행정을 협파하고 또 시정 운영의 패러다임이 적극 행정과 책임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정을 견인하는 강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 협치가 잘 되고 있는지 부산의 현안들이 어떻게 잘 풀리는지를 보면 시민들이 아마 평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철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진옥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